여기는 국가 지질공원으로 정해진 구문소입니다. 구문소는 굴이 있는 늪이라는 뜻이거든요. 황지천 하구이 물길 가운데 있습니다. 카르스트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기고생대의 지질학적 특성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학술적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고 하네요. 물소리가 아주 우렁찹니다. 개고기 물소리 한번 같이 감상해 보실까요? 개고기 물소리로 지정되어서 흡수들이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공포도를 지정하면 구문소가 많이 없었다고 해요. 성폭력이 많이 없어서 유전한 모두 공포도를 지정해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